예전에 소프트볼 하라는 권유도 많이 받으셨다고 했는데 저도 소프트볼보다 야구가 좋아요 선수 보면서 나 그냥 계속 야구 할래요 이런 댓글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그런 댓글을 보면서 저도 야구를 하면서 너무 한계다 환경이 너무 안 되어있다 여자는 소프트볼 남자는 야구라는 게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그 갈림길에 저도 섰을 때가 많은데 그런 댓글을 보면서 오히려 저를 바로 적었어요